금손 어워즈 예선 투표 심사위원분들께서 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수상작이 선정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선에 진출하신 작품들을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다 너무 좋은 작품들인데 과연 어떤 작품들을 이 게임에서 보일 수 있을까요? 나오면 바로 살거야 제가 바로 살거에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본선에 진출하셨구요 그 중에서 금손 의상세트 12명 금손 펫 6명, 헤어 6명, 성형 6명, 은손 의상세트 20명, 은손 펫 헤어 성형 구문별 10명 이렇게 뽑아가지고 시상을 하구요 9월이나 10월부터 수상작들이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나오면 바로 사겠습니다 정말로 수고 많으셨구요 인게임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